그 사상의 집합의 자아 서브젝트 또 나와요 영화 단어를 한걸로 비교해 봅시다 자 봅시다 네 클로이 네 여기 가면은 다이 왕이라고 있잖아 네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야? 네 조선시대 때 임금님 이름 다 알고 있어요? 음 클로이 조선시대 때 임금님 이름 다 알아요? 네 태조이정기부터 시작해지고 태종 태세문단세 태종 태세문단세 예성 예성 어쩌고 난 다 까먹어 태종 태세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이 후에는 숙격령인가? 네 그렇게 쭉 나오잖아 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네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네 그 다윗은 스펠이 어떻게 돼? 네 데이비드 영어로 어떻게 돼? 영어로 스펠이 어떻게 돼? D A V I D 미술 시간에는 뭐라고 봐? 데이비드 미술 시간에 데이비드라고? 미술 시간에 미술 시간에는 뭐라고 부르셨어?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 이제 정답 보고 읽으면 되잖아 아 다비드라고 다비드잖아 네 자 잠깐 읽어봐면 또 뭐해? 데이비드 이 세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야? 네 자 그 다음에 17번까지 했죠? 이스라엘 15번까지 했죠 criminals 뭐 딱 좀 퉁당 우리 똥 20 21 20 20 21 20 20